우리 이전 시간에 스카트 플럿을 활용해서 원인인 온도와 결과인 판매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즉,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일의 온도가 22.5도라고 예측을 했다면 일기예보를 보고요. 판매량이 45개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한편 수학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온도와 판매량의 관계를 우리가 그림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y는 이 x가 바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도에 따른 판매량이라는 공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프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22.5도라면 이 공식을 통해서 판매량이 45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공식을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온도뿐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판매량의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계절이라든지 또는 경쟁자의 숫자라든지 또는 요일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도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럴 거고요. 온도 말고도 다른 열의 데이터도 x축에 표현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온도만이 x축에 표현이 됐지만 그러면 축이 부족하죠. 그러면 평면에는 축을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게 3차원 그래프가 되고 4차원, 5차원 이렇게 되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또 원인과 결과의 그래프가 보고 계신 것처럼 직선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규칙성을 찾아내고 공식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너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컴퓨터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서 만들어진 놀라운 기술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기계에게 학습시켜서 y는 ex라는 공식을 기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또 y는 ex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공식을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식을 그냥 쓰면 돼요. 원리는 몰라도요. 물론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머신러닝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머신러닝들을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섭외 목표는 머신러닝의 모든 기능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로 머신러닝을 하는 사례 중에 하나를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하 머신러닝이란 이런 것이고 오렌지로 정말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머신러닝 방법인 지도학습 그 중에서 회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온도를 입력하면 판매량이 출력되는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분리하셔야 돼요. 이걸 찾아내는 작업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면 컴퓨터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식을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려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또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아직 모르는 원인을 입력했을 때 모델이 결과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오렌지3로 해봅시다.